자 오늘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랩으로 외워봅시다. 준비되셨죠? 1, 2, 하하하하 하나님이 자기 형상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항세기 1장 27절 말씀하멘 항세기 1장 27절 말씀하멘 하하하하 하나님이 자기 형상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항세기 1장 27절 말씀하멘 항세기 1장 27절 말씀하멘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 2, 1, 2, 하하하하 하나님이 자기 형상곳 하하하하 하나님이 자기 형상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항세기 1장 27절 말씀하멘 항세기 1장 27절 말씀하멘 하하하하 하나님이 자기 형상곳 자 오늘도 역시나 조금 더 빠르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실 수 있을거라 믿어요. 준비되셨죠? 1, 2, 3, 하하하하 하나님이 자기 형상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장세기 1장 27절 말씀하멘 하하하하 하나님이 자기 형상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장세기 1장 27절 말씀하멘 하하하하 하나님이 자기 형상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장세기 1장 27절 말씀하멘 장세기 1장 27절 말씀하멘 자 어때요 여러분 해보니까 잘할 수 있죠?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랩으로 외워봅시다 안녕